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조리법 생일이 세팅! 소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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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참기름 초콜릿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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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그리고 나이 우유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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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참기름 쭈꾸 히힛 실역이 다 너무 맛있네요 화이트시킬 힛 힛 힛 소시지 계란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매콤달콤해요 양념장 아쉽다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